오늘 이러고 쫓아다니는 나 진짜 쓰러지거든요 바닥에. 아 진짜 이건 진짜 아니다 정말. 형 그러면서 계속 돌고 계시잖아요. 아 그러니까. 돌고 막 돌고 막 귀여운 표정 연습하시는데 한번 돌고. 그냥 이거 원래 이 희동이가 머리 이렇게 나왔잖아요. 맞아요. 아까 이렇게 사진 찍을 때. 네 한번 해줘요. 이거 해갖고 한번 해줘요. 진짜 무서워. 아니 캐릭터상으로는 여기서 제일 나이홀인데. 여기 방금 끝나요 형.